급히 똥갬 급속 똥갬화 호록 오 apon 관리 호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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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타는 그..은.. 조약 아 님 살려주세요 와 타격 안 떴으면 어쩔 뻔했어 전경기 또 조약 또 타는 또약 으아 아 안녕하세요 뭐 좀 사가세요 사고 사고 또 사세요 내 집 장사 잘하네 아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 퇴워냐 다 퇴워냐 2분의 1 다 퇴워냐 개 많이 넣었네 잠깐만 잘 가고 이거 근데 솔직히 좀 드로우가 잘 떴다 포션 빨긴 했지만 안 돼 저 탁으로 떠? 똥 아 리딱으로 떴는데 선택 받은 잔 다 퇴워냐 다 퇴워냐 다 퇴워냐 다 퇴워냐 이렇게 물 뿜기 또 타는 또약 챔허 좀 이상한데? 아이 상점 꺼져 좀.. 좀 이상해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아니야 돈 많이 벌 수 있겠네 돈 많이 벌 수 있겠네 는꿈 돈 줘 돈 포션 페이백 아 똥대게 반대 전경기로 빨리 덱 완성해야 된다 아.. 아.. 내 손 보이는 손 보이는 손 스읍 스읍 들어가 왜 이래 스읍 몸박따로 방어돋 방어돋 따로네 아이 좀 쓰레기 게임 님도 님도 아.. 들랑말랑하네 미치겠네 애가 타네 아.. 넌.. 아이씨 아이씨 아 왜 아무것도 안 나와 갑갑합니다 보스 파워 포션은 응 탐소온 세번 가능 가능 불가능 아 내 다음 소온 내 소온 영절 파열 트로프킥 진화 이도류 아 이거 덱 이상한데 이거 엘리트한테 돌아서 튀는게 아니라 전경기 봐서 진짜 컷 덱 빨리 완성시켜야 아이씨 이게 흠 난타 라도 써야되나 아닌거 같은데 교본이랑 파워 포션이 잘 해줘야 일단 어둠의 프롱 좋고 악마의 영상 좋고 이정도면 잡았겠다 진화는 필요없는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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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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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마의 영상 빨리 어떻게 되겠지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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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0코스트 딜카드 됐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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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사 안되는 분노임 아이씨 아이씨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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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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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아 아 무저관 나와서 포션 먹었어 타락 연사 광폭화 바리케이드 나눠주지 광폭화 코스튬을 먹어야 되지 않나 이러면 또 드로우 꼬였을 때 대처도 힘들어졌고 막 나쁜 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죽은 것도 아닌 것 같고 애참 손각 안받네 도박칩 도박칩 지금 별로 안 좋겠지 덱도 얇은데 그럴 리가 있나 당근빠따가 무조건 좋지 도박과 담배 권하는 선탑 방어도 좀 더 주세요 감시병 감시병 잘나오지 쫄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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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관 극복 난관 극복 근데 지금 난관 떠도 갈 길이 먼데 어 바리 바리가 뜨면 갈 길이 가깝지 안 돼 아 미친 아 내렸다 우리 집을 징끈 이도류 재물도 없고 어찌해야 될까 그래도 불 뿜기는 진짜 개잘 떴다 근데 일단 뿜어야 불이지 못뿜으면 불이 아닌데 하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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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피 안 정교는 거의 안정적이 안정적이 새로 물고뿜으면 불을 쩝쩝 다음 손 볼 수 있겠다 호로록 아이 전경 기록 카드를 이렇게 많이 보는데 대기왕성이 안되네 나만 운 없어 나만 아무튼 나만 바리케이드 불법 복제 주지 말고 정품 내놔 앗 실속 호로록 박제 달굴 달굴 쓸 때 있나? 달굴 있으면 이제 무적 한 번도 없을 수 있고 타괴가 이상한 거 되었을 때 타야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타야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전경 기록 카드 몇 장을 보는데 이제 좀 이제 좀 풀릴 때 됐다 타야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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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여유가 있으면 탐손 좀 스킵하고 그럴텐데 지금 여유가 없어서 악착같이 탐손을 가야겠어 아니 뭔 불두각만 미친듯이 나와 아니 전경기 12개를 받는데 미치겠다 안될 놈은 안된다는 교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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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여워 어포 마리 자몽 이농 흫 흐앵 아으 흐앵 흐앵 흐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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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카드 파밍 아 미친 게임. 아니 내 카드를 14장을 추가로 받는데 28세트를 뽑아서 카드가 안 나와. 카드가 달팽이 잡을 수 있나? 카드가 안 나와. 카드가 안 나와. 카드가 안 나와. 아프 못 잡았다 아무튼 이 뒤에는 별거 없잖아 음... 그래서 기사 쓰면 안 맞을 순 있겠지만 다음 톤에 난감하지 않나 스택 엄청 꼬이네 스택 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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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감 정도면 이등상이다 아님 말고 오... 진화 스택 에서도 돈 벌어 가야지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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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부분은 서순입니다 나이스 데카가 살렸다 에 좀 맞아도 돈은 먹어야지 돈이 먼저야 머니 퍼스트 무기 건물 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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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루 6루 4루 1977 1977 과연 이 아이언 클레드가 심장을 잡을 수 있을까요 소주 때문에 포션을 못사 겁나 탐스러운 포션 나오는거 아님 어 어둠에 포옹 에이둠 수돌? 수돌 사면 폼타 강타 강화되네 제거 63골드면 소주 아 포션 이거 두개 쌈 딱인데 하 아 아 바리 뭐죠? 왜...왜... 바리 뭐 이런걸 다 안돼 까 으읍 하야아 파괴 개쿨 재미는 심장전에서 과연 발이가 뜰까 과연 과연 뜰까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요 아 어 타락 꺼져 아니 왜 타락이야 제발 지나뽑아야 되는데 지나못 뽑았고 일단 톨이 있습니다 충격파 못쓴거 아쉽고 히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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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충격파 안쓰면 못쓰기 때문에 써주고 그래도 어둠의 포옹 있는게 어디야 할만하다 아직 어둠의 포옹 없었으면 좋 좀 좀 그랬겠지만 발굴 충격파 한번 더 할까 아니면 공격카드 재건할까 공격카드 재건하자 발굴 발굴에 감시병 가져오고 흘려보내기 무적 치울까 난구한 설치 무적 쓰고 템포 당기고 2쌍 구상 쌓아놓고 기상 이겼네 역시 아크렬 믿고 있었다고 직쇼 뿜 이야 전경기 아휴 상점마저 수연하였다 고마워요 상점주인 오호 물음표에서만 나오지 말아 좀 2777 점수 미쳤네 어떻게 심장클을 냈는데 2700이 나오지 불타는 조약만 오지게 나오는 이산화 시대였어 오지게 나오는 이산화 시대였어 오지게 나오는 이산화 오지게 하는 이산화 오지게 온 아스케스테이 총